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의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의 위협이 됩니다. 네 맞아요. 신용카드 남용을 경고하는 고품격소비방송 슈퍼스타K 제4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벌써 44회네요. 네 4땡이죠. 아 4땡 네 참고로 녹음일 이전 어제는 2땡 각하의 생신이었습니다. 아 2월생이시죠. 네 2월 2일생이시죠. 아 그래서 아침에 네 난을 3번 거절한 청와대 아 그렇죠 난을 받기로 했다라고 상고초려가 난의 상고초려 네 난고초려가 됐다. 난고초려 네 네 결국 받아주신 마음심으로 분각한 이야 정말 웃기네요. 정말 웃읍네요.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아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네 리볼빙이죠. 네 신용카드 저희가 못다 갚은 네 특집 지난주에 못다 갚은 리볼빙 네 리볼빙을 오늘 하편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더욱더 깊숙이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갚도록 하기 전에 네 대본을 봤는데요. 무서운 대사가 써있네요. 끝나고 회의해요. 앞으로 방향성 정말 어려운 말이죠. 목표도 써있네요. 네 지금 박새롬이 작가죠. 네 작가가 저희를 소집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저희 목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오늘 방송을 말아먹으면 회의가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집할 거예요. 끝나고 밥 먹으면서 회의 가능합니까? 밥 먹으면서요? 아 좋죠? 네 배가 고파요. 지금 점심시간 아 맞아요 아 앞서서 하여튼 신용카드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소비관증 네 이번엔 좀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이 방송을 핑계로 이제 서로 너도 나도 큰 돈을 지는 저는 큰 돈 아니에요. 폴짝 기준님이 뭐만 하면 아 내가 방송 때문에 한다 방송 탓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드디어 방송 책임론 방송 때문이 아니라 네 방송 덕분에 덕분에 그렇지 때문과 덕분은 그렇죠 언어와의 차이가 있죠. 아 그러면 방송 덕분에 여러분 덕분이죠. 네 아 일단 오이시러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 도매샵을 이용한 내용이에요. 온라인 도매샵은 뭔가요? 소매도 아니고? 온라인 도매샵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로 가입을 해서 거기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건을 그냥 뭐 지마켓 옥션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몰인데. 단품 구매도 가능합니까? 도매인데? 단품 구매가 일부 가능합니다. 아 단품 구매가 일부 가능한다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뭐 옷 같은 경우나 뭐 스타킹 같은 거는 스타킹은 사실 뭐 몇 개씩 사라고 해도 사실 많이 사두면 어차피 쓰니까 상관없지만 옷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이송공방의 대표님이시니까 이송공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이 홈페이지의 존재를 알아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도매 판매자가 도매샵이다 보니까 도매가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 반드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닐지라도 일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다 가입이 가능해서 물건을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서 잠깐. 네. 그 개인 사업자 등록에 분류가 따로 있어요. 뭐 의류업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업태를 등록할 때. 근데 그 업태가 맞아야 되는 거야? 업태가 맞지 않아도 그냥 번호가 등록이 번호만 넣게 돼있더라고요. 회원가입할 때.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신발을 예를 들어서 6개 샀다고 쳐요. 네. 그러면 소매로 한 켤레 살 때보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싸다고 보면 되나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격은 한 켤레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중가보다 한 2만원 정도는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와 있는 워커가 2만 천원인가 그랬는데 그런 디자인은 보통 한 4, 5만원씩 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한 진짜 2만원 뭐 1, 2만원씩 싸구나. 이거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구나. 네. 맞아요. 창구로 동대문의 그 도매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도 쇼핑몰 가격 대비 5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매로 사도 한 켤레만? 네. 도매로. 아. 도매로 사야 돼.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했는데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이런 홈페이지를 금방 알아내실 수 있어요.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생필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샘플처럼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은 겨울으로. 근데 사업자 없는데 어떻게? 네? 사업자. 그러니까 있으시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야. 얼마나 돼 갔니? 네? 아유. 많을걸요? 아. 하긴. 근데 지인을 활용하면 가능하죠. 네. 뭐 지인이라든지. 하긴. 우리나라 60%가 자영업이라는데. 맞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디자인하시는 뭐 그런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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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개인사업자 등록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등록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팁입니다. 어. 그래서 뭐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치마하고 스타킹 샀어요. 아. 스타킹. 네네. 스타킹은 사도사도 맨날 찢어집니다. 많이 사둬야 돼요. 네. 아. 좋은 스타킹 들어왔죠. 저희 지금. 어? 스타킹이 들어왔나요? 아. 스타킹. 이 스타킹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슈퍼의 스타킹입니다. 슈퍼의 스타킹에서 저희 그 스타킹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응. 어. 일반 스타킹에 비해 올해 현저히 나가지 잘 나가지 않는. 오. 정말 바랬어요. 그리고. 아. 근데 이건 약간 두꺼운 종류로. 오. 몇 띠죠? 어. 25뒤부터 시작했나? 어.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거 한번 저희 입점될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좋습니다. 착용 후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착용 후기만 해. 뭐 착용한 거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안됩니다. 대단하게.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저희 중고몰 있죠? 홈페이지. 하여튼. 하여튼. 아. 참. 세상에. 가끔 내가 삼국제 동타기나 의자원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삼천 진행차를 만들겠다. 양성에서. 삼천 진행차? 매 방송마다 한 명씩. 야. 위험 발언인데? 안 되겠다. 네. 위험한 남자야. 옛날에 삼천국녀 하니까 이것도 헛달이지만 국녀가 삼천명이면 왕을 한번 모시고 다음 자기 순번까지 대략 8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정말이네 물론 하루에 한 국녀만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략 계산해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을 한번 해봤네 이런 것도 계산해보는 거 쉽지 않잖아 생각했는데 제가 정욕이 불타오르던 고등학생 시절에 직사공부를 하다가 정색하기 있기 없기 아니야 난 늘 정색이지 늘 저는 진지하니까요 그렇군요 오이시러는 겨울옷을 엄마의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 샀다 엔드 오늘 전세 계약하셨잖아요 야 오늘 셋 다 큰 소비를 했어 규모가 커 액수가 커 예상보다 그래도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구하셨어요 네네네 정말 좋은 부동산을 만나서 훌륭합니다 정말 운 좋게 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뭐 저기 다 떼보셨겠네요 저기 근저당 같은 거 등기부동부 네네네네 그걸 다 떼봤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LH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 부동산하고 법무사가 다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나라에서도 확인을 해주죠 네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이 전세가 제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이 동기들 중에 3, 4월에 한 5명이 결혼을 해요 봄이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다 집 구하는 얘기 전세 구하는 얘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같은 건물 아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너무 없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연어가 돼요 연어가 돼요 흐르는가 죄송합니다 가슴 깊이 나왔는다 오늘 굉장히 무리수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무리수로 두는지는 조금 있다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오이시러는 전세와 겨울옷을 샀다는 건 뭐냐 양쪽 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 그렇네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졌다 이런 연결 이제 한 달 뒤면 봄도 오네요 근데 집이 더 멀어졌어요 전철역하고 약수터 바로 밑에 차가지고 운동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살을 빼자 옷도 샀으니 이제 오히려는 약수터 바로 앞에 있다고? 네네네 집에서 전철역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앞뒤로 손박수를 치면서 출근을 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박수 머리가 좋아지는 박수 올라갈 때도 더더욱 올라갈 때는 정말 뒤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지지는 마세요 균형을 잘 잡아서 올라갈게요 오이시러는 저기 어리니까 넘어져도 돼 아 그래요? 좋아 좋아 실수해도 좋아 어떡하지 하지만 넌 이미 어른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다음 박세로미도 거대한 수비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세로미는 16학번 박세로미를 네 대단합니다 음악이야 여러분 대학원생 아니고요 대학입니다 아 진짜 멋있어 또 대학생이 됐어요 아 대학생과 방송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멋있는 아 예전에 그게 생각나네요 그 예전에 뭐 박가능이랑 같이 편집장님이랑 회식을 하는데 네 이제 박가능이 본인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지금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맞아 맞아 대학원생이었죠 그러니까 편집장님이 어 그럼 네 와이프 여대생이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여대생 박세로미를 땅이 터졌던 아 진짜 여대생이라는 말 자체에서 뭔가 네 아 뭔가 마음을 뿜는 오로라가 있나요? 설레게 안을? 마음이 포근해지네요 뭔가 쌍코만 닿네요 아 근데 이제 나도 너무 오래된 거지 졸업한 지가 아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대학생만 봐도 네 이제 흐뭇 저는 아마 방송에서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네 흐뭇함과 동시에 막 짜증나 부러워 아 부러워서? 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입학하면 됩니다 네 다시 대학생이 되는 건 박세로미를 보아 본 결과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의 용기와 네 좀 더 많은 돈만 있으면 될 대로 되나 정신만 그 용기보다 더 좀 많은 돈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정신력도 좀 필요합니다 박세로미가 소비관증 페이지에 그래서 등록금 내역서를 등록금 내역서를 붙여놨어요 네 후덜덜합니다 근데 갑자기 대학을 왜 들어가실 생각을 하신 거죠? 결심을 다 모든 건 타이밍이더라고요 아 네 또 이렇게 명언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네 제 사촌동생이 등단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촌동생이랑 같이 서점을 갔어요 네 그래서 야 네가 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언니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 추천해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촌동생이 시집을 추천해 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뭔가 내면의 욕망 같은 건 풀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야 근데 진짜 와 박스로미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대학 입학까지 그래도 그래도 박스로미 정도면 꽤 그 내면의 욕망을 잘 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걸 아직 다 못 풀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진짜 멋있어 근데 대단합니다 진짜 아 박스로미 멋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정말로 그 억눌린 뭔가 때문에 진짜로 힘들거든요 너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냅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창조적인 방향으로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박스로미 욕망은 약간 질퍼나거든요 어떻게 아시죠? 약간 그리고 붉은데 건붉어 약간 우리가 체했을 때 이렇게 뭐냐 바늘로 떠면은 버건디야 버건디 그렇지 건붉어 건붉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예대에 문의창장학과 지원식이랑 그 시기가 맞았어요 욕망이 부추시기와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이 또 수능 같은 거를 안 보는 실기 전형이 있어요 실기 전형을 봐서 하는데 1차가 이제 실기 그리고 2차가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1차 실기 아니 저 준비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전 보는지도 몰랐는데 너는 맨날 실기 하잖아 와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실을 쓸 수가 있고 꽁투를 쓸 수가 있어요 꽁투를 이제 산문인 건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실을 썼거든요 이제 그래서 해당 제시어가 나와요 꽁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창문으로 겨울에 뭐 아이가 창문 밖에서 안을 봅니다 이럴 때 뭐 묘사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가 나오는데 그때 시어가 구멍이었거든요 야 근데 뭘 썼어 뭘 썼어요?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근데 야구다 우리 너무 이쪽으로 흐르지 말자 아니 근데 땀 구멍?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죠 뭔가 어둠의 구멍? 아니 그건 자유죠 그러니까 밝게 표현하든 아니면 뭐 자신의 사이에 있던 어떤 구멍이 채워졌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그거에 자유인 건데 제가 이렇게 제시어가 구멍이었다고 말하면은 주변에 다들 폭수를 하시면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썼을지 어? 왜요? 그래서 뭘 썼어요? 뭘 썼을까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예상은 그렇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뭔가 버건디로 썼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예상하셨다면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예? 버건디 뭔가 그런 거 어쨌든 내용은 뭔가 저의 수동성에 대해서 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고 집에 가서 엄청 하이킥을 했죠 내가 진짜 이걸 왜 썼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합격을 하면은 면접에서 만날 거 아니야 면접관들과 그걸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면접이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좀 길어지네요 어쨌든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과 이제 실기는 다행히 떨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치워진 거라서 면접관들이 제 실기를 모르고 그냥 저를 마주한 거더라고요 다행이다 아니 근데 보셨는데 민망해서 얘기 안 하시거든요 안 본 척하고 그래 심지어 있는 척 아니 근데 면접관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있는 거예요 오오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아홉시부터 아침 아홉시부터 이제 제가 본 게 한 여덟시 가까이였는데 저녁 여덟시까지 네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정말 지쳐가지고 면접관들이 막 힘들어서 막 진짜 힘든 게 염렬히 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지같이 면접을 아저씨고 진짜 개망했다 그러면서 네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붙었네요 와 축하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입학금이 네 99만 원이고요 수업료 360만 원 네 소개 459만 원이고요 와우 그리고 보니까 밑에 경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나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수련회비인데 아 박새롬이는 수련회를 간다는 얘기 아니야 엠티를 가신다는 얘기 근데 보면은 제가 노노노에 다 노노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진짜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선택 경비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회비가 11만 원 네 뭐 그리고 수련회비 18만 원 네 그리고 동문회 입회비가 3만 5천 원인데 이제 수련회비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수련회 이게 있는데 참여를 할 거냐 1박 2일이다 네 그리고 이 18만 원 금액에는 그 과 학생 잠바 있잖아요 네 그 긴 거 그거랑 수련회비가 포함된 건데 저는 일단 수련회는 가지 못하고요 왜냐면 평일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과잠을 신청을 하려고 제가 길게 내려오면 그 돗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거 완전 간지인데 전에 학교 다닐 때 과잠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제가 과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싸라가지고 과잠을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세요 이제 그거 입고 오세요 16국번이 적혀있다고 여기 16 적혀있는 거 딱 오고 야 이제 대학생으로 태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입고 여기 올 거야 아니 근데 고민이 많네요 아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말을 했나요 그러게요 그동안 또 알토랑 같이 모은 거 아니야 금액이 아주 상당한데 저라는 딸을 둔 어머니가 아 제가 아는 어머니 박스로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신 걸로 그런가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주관이 뚜렷하시고 그리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로미가 어떻게 열면을 토했을지 안 봐도 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많은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아가지고 엄마 그거 미안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박스로미는 자신의 등록금을 맥값으로 맥값으로? 깽값 판단했다 맥 포인트로 엄마한테 깽값 받느냐가 16학번 박스로미 아 훌륭합니다 네 매로 리볼빙을 하셨나 아 좋아요 아 저는요 아 지금 앞에 간지는 뭔가 간지템이 있어요? 제 눈 앞에 반짝반짝한 뭔가가 있어요 아 네 드디어 서피스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메탈과 블루의 조합 아 진짜 근데 제 인생이 약간 너클볼로님 때문에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인 게 아 물론 저도 이제 필요성을 꽤 알고 있었으나 네 공교롭게 너클림이 작년에 차 얘기를 막 하시고 나서 몇 개월을 제가 차를 샀고요 음 이 방송에 나오셔서 서피스 얘기를 막 하셨는데 정작 제가 샀어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빼면 제 인생에 이렇게 비싼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고가니까 얼마지? 이게 타입 커버까지 다 해서 한 180만 원 되니까 어머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제가 그전에 샀던 노트북 제일 비싼 게 그래봤자 98만 원 막이 됐거든요 그쵸 노트북이 요새 얼마 났어? 그쵸 저는 이게 막 손이 덜덜 이것도 역시나 엄청 전 차 살 때만큼 공부했어요 음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이 휴대용 기기들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거 생긴 거는 되게 타블릿 PC 같은데 네 이게 노트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 아니요 타블릿으로 아 그래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구나 근데 정체성이 거의 노트북에 가깝죠 아 그리고 노트북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이 성능이 아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저는요 네 사실은 이걸 샀다는 것보다 사는 건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사기 위해서 뭔가를 팔았다는 거예요 뭘 파셨나요? 제가 중고나라에 맛을 들었어요 어머나 제가 구형 아이패드 2 네 대략 2012년도에 네 전 직장에서 영업용으로 나왔던 거 네 제가 반 대고 회사에서 반 대줘서 아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안 쓰죠 아이패드 2니까 그렇죠 아예 안 쓰죠 그거 열심히 해서 14만 원 받았고요 오 해와역 2번 출구에서 그래 그때 보니까 뭔가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딴지 일고 입사 직전인가 그 무렵에 한 3년 쓴 네 노트북이 있습니다 음 노트북 40만 원에 오 괜찮은데 약찰 받았죠 음 노트북 팔려고 아 이 거래가 진행되기 위해서 네 많은 연락들이 오고 나 수많은 네고가 오가고 그리고 신경전과 아 궁금하다 진짜 이 네고의 과정 이것이 어떻게 성사되고 나서 내 손에 돈이 지어졌을 때 내가 뭔가 한 건을 처리했구나 아 처리했구나 이게 맛이 들린다는 게 뭔지 알겠어 나는 중고나라에서 사는 맛은 안 들렸는데 네 파는 맛이 있네 파는 맛 이게 진짜 안 쓰는 거니까 판 건데 네 어느 순간 안 쓰는 게 또 모이나를 찾아보게 돼요 이제 쓰는 것도 이제 팔려고 막 찾는 거 아니야? 안 쓰지 않을까? 이러면서 진짜 잘못하면은 지방 기둥뿌리를 뽑겠어요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네 아 근데 제가 서피스 구매를 망설이면서 제가 이 물건을 팔 거거든요 두 개 다 안 쓰니까 아 지금 팔거리 한두 개 더 있는데 아직은 안 팔았고 네 중고나라 재밌더만요 저희가 언제 한번 다뤄야겠어요 중고에 대해서요 중고나라 현장 내고 당황스럽고요 아 받았는데 현장에서 내고를 치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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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그러실만 했어요 왜냐면 매의 눈으로 제 아이패드에 또 다른 기스를 찾았어요 아 기스를 나도 못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1기스 얼마 내고 들어가나요? 1기스? 아 아니에요 그 그냥 제가 5천원 빼드렸습니다 아 서비스를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신공이 들어갔죠 뭔가요? 첫째 네 선포인트 얼마 때리셨나요? 50만원 때려야죠 아 최고 50만원 맞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 맞더라고 70에서 50으로 내려왔더라고 네 아 제가 한 달에 나가는 카드값이면 36개월 동안 50만원 정도의 포인트는 해결이 가능해요 36개월? 50만 포인트 아유 우와 아니 가능해요 그렇구나 네 가능해요 36개월 동안 계속 근데 그 한 달에 막 만 몇 천 포인트씩 나가는 거야 그 정도는 내가 포인트 정리평 카드를 잘 사용하면 네 그걸로 기름 넣고 장 보고 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최소한 만 포인트 정도는 모으겠더라고 그러면 4천원 정도 현금으로 더 내도 되잖아요 아 그쵸 거기에 플러스 무이자 할부 들어가는 거죠 아 무이자 할부 네 요새 무이자 할부가요 아 기본으로 그 옥션 내지 지마켓은 그러니까 지마켓 뭐 11번가 뭐 한 10개월 무이자는 되고요 네 제가 어저께 12개월도 돼요 네 찾아보니까 5대 카드사들은 거의 12월까지 네 12개월 무이자 되고요 그 네이버 페이나 좀 안 된다고 해봤자 부분 무이자 10개월인데 네 부분 무이자 10개월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게 1회차랑 2회차 수수료만 그 개인이 납부 내고요 나머지 8년은 다 카드사 납부해요 그러면은 그 1개월 2개차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뭐 가격대 대비 몇천원 정도면 몇천원 되죠 아 그래요 몇천원 바쁘지 않네요 거기다가 그 다음 또 20개월 무이자 이런 데 가끔 독한 사는 데 있고 야 지마켓에서 그럴 때 있죠 20개월 멋있다 그러니까 딱 저는 세 가지 신공 그 저 나이대의 남자가 네 이런 150만원 정도 되는 네 혹은 이 100만원 중반대 후반대 물건을 살 때 3대 콤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선포인트와 중고나라 자기가 새로 살 물건과 비슷하게 기준을 쓰던 게 있다 그렇죠 혹은 아니면 내가 쓴 데 안 쓰는 게 있다 네 중고나라 선포인트 무이자 할부 콤보 3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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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런 거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죠 내가 얼마나 이걸 합리적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제 옆에 계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맞아요 게임에서도 보통 3콤보부터 터져주잖아요 맞아요 터져주면 이거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 노트북을 팔아버렸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휴대용 기기가 필요했었는데 이걸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 청취 후기를 이걸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클릭 클릭 지금 벌써 띄워놨어요 아 화면 터치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옆에 뭐 막 팬도 붙여놓으시고 아까 홀짝 기자님이 이제 대본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인쇄하지 말래 독수로 보면 되시거든요 아 지금 화면 터치로 테드님의 청취 휴게를 열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겁니다 어머 어머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 몇 년 쓰실 계획인가요? 최소한 2년 반 써야죠 36개요? 아니면 1년이나 2년 후에 또 팔고 기변을 하고 싶다 기변 기변 핸드폰만 기변이 있는 게 아니다 저희도 기변이죠 그래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진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네 여기까지 소비관증 아 오늘 저희가 쓴 돈을 다 합치면요 네 아 지금 전세가 좀 센데 전세를 빼더라도 아 대략 500이 600이 넘어가요 그쵸 야 일단 등록금 플러스 입학금 크리가 400 왜야 이거 459만 459만 원이 터졌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다 대단합니다 이게 역대급이네요 아 역대급 소비관증을 뒤로 한 채 네 저희는 당분간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한 두어 달 정도는 소비관증이 네 굉장히 간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뭐 저희는 너무 많은 돈을 질렀기 때문에 그냥 두부 샀고요 이미 뭐 유기농 두부 샀어요 네 저 두부 샀고요 2천원 줬어요 저 어제 배파 샀어요 네 저는 이제 진짜 미니멀리즘하게 살려고요 아 저도요 굶으려고요 저희가 합쳐서 쓴 돈이 2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네 44일을 기억해 주시면서 네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를 네 광고가 오늘요 네 이 광고를 먼저 듣고 가죠 뭔가요 딴질 뭐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집장님의 오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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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나왔습니다 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네 범인 여기서 범인은 그렇죠 호랑이 범 이 중에 범인이 있다 범인이 아니라 네 범상한 음 평범할 때 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네 결국 다 비범하단 얘기죠 비범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범인은 이 안에 없다 그 인물 중 리스트 한 명만 얘기해 주시죠 유시민 작가님 계시고요 강준만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등등 아주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뭐 이철이 이제는 두문 정치 소장에서 더민주당에 입당하신 등등 계십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집장님이 그동안 인터파크하고 이제 제휴해서 신간을 책을 내신 유명인사분들 인터뷰를 갔던 거예요 그거를 모으신 건데 사실 뭐 책 얘기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쓰신 책 얘기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네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중에 한 분 인터뷰를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님 인터뷰 맞아요 그 기사 봤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글로 봐도 재밌더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딴지 스타일의 재밌는 인터뷰 그 책 뒷면에 추천사에 제가 기억하기로 총수님이 딱 한 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뭐라고 남기셨나요 딴지의 콘텐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 인터뷰와 인터뷰 아닌 것 이런 느낌으로 내 생각에 다른 책 와도 만약에 그 책이 인문학서적이면 딴지의 콘텐츠는 두 개가 있다 소설과 인문학과 요리와 요리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하여튼 총수님이 정말 굉장히 짤막하게 임팩트 있는 걸 광고 회사가도 잘하셨을 것 같아 네 진짜 이렇게 재밌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네 광고 듣고 소비 단신으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창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회사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무하하하하하 네 재밌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간혹 저희 방송보다 광고가 재밌으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소비단이신 첫 번째 역시 박새롬이 지가 등록금 됐다고 소비단이신 첫 번째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해마다 논란 음 해마다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가 되면 여론의 질태를 받는 단골 메뉴가 결국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이 소수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가만 보면 되게 웃긴 게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음 특히나 우리 이제 천원 이천원 계산하는 거 좀 빼고 네네 5천원 이상 넘어가는 거에서 신용카드 결제 안 되는 거 드물어요 드물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되죠 제가 아는 한 신용카드로 못 사는 거 제가 평상시에 소비하는 거에서 뭐냐면 로또는 카드로 못 삽니다 아 그렇죠 현금으로만 복권은 카드로 못 사요 근데 그거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봤죠? 459만원 이거 진짜 현금 박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여러분 물론 해당 대학과 이 기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한 거지만 아 이게 459만원이 뭐 이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3,400 하니까 네 네 근데 등록금 신용카드가 납부가 시작된 거는 사실상 2000년부터예요 17년이 지났는데 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6학년도 네 아 2016학년도라는 말 자체가 입에 안 붙어요 1학기 등록금을 7개 카드사 신한, KB국민, 삼성현대 삼성현대, 우리 롯데 하나 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이 139곳밖에 안 됩니다 음 전국 대학이 425곳인데 139곳이면 3분의 1 네 32.7% 네 네 대학별로 카드사도 결제 가능한 카드도 1,2개 카드사만 이제 허용해서 생색낸다 음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보면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기껏 1개 네 많아야 3개 카드사의 카드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생들이 기준이 안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카드 납부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이렇게 한두 가지 카드사를 받고 이러면 또 거기를 개설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생각을 해봐요 그 카드 자체가 이제 미치를 바라는 게 네 고액을 고액을 쓸 때 나눠낼 수 있다는 그건데 그쵸 그쵸 음식점 등의 카드 가맹점은요 대부분 전 카드사와 거래를 트고 있어요 그쵸 어느 거 골라서 하지 않죠 요새 세상에 그쵸 저희 이 카드는 안 받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죄송한데 이건 안 돼요 네 이유가 없죠 근데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는 대학도 적은데 심지어 되더라도 제한적이니까 네 대학 알림이 공시를 보면요 그래서 지난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9만 619명인데요 음 전국 대학생이 200만 명이에요 너무 적네요 200만 명 중에 4.5%만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쵸 카드로 이제 할부를 이용해서 등록금 납부를 한 학생의 비율은 3% 정도 만든대요 음 그러니까 어 카드 납부를 받으면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해서 네 수수료를 내는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대학들이 말게 할 때 아닌데 아 이건 삐초리 해주세요 정말 씨바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씨바 얼마를 받아쳐먹는데 무슨 혜택이 별로 등록금 늘어나는 것만큼 커지지도 않는데 쓸 때보는 공모전 좀 개최하지 말고 아 이거는 좀 웃기네요 진짜 현재 국회에서 대학을 가맹점 수수료 면제하는 것과 그리고 또 카드 납부 거부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카드 결제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래요 근데 서로 이익들이 있으니까 이거 패권 다툼 때문에 계류하고 있다고 아 근데 수수료 핑계는 진짜 너무 치사하다 가맹점 수수료를 아 제가 말이죠 네 전통시장에서 네 채소 하시면 할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10분 이해하겠어 그쵸 근데 등록금 4,500씩 받아쳐먹는데 몇 프로 되는 그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심지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그 혜택이 맨날 뜯어궁치는 공사판이면 됐어 그러니까 요새 대학들이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 대충 아시죠 네 아니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고 주차장을 왜 그렇게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욱인 건 주차장 존나 지어먹고 장사하는데 아 정작 학생들이 되려면은 또 나와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거야 이게 하여튼 좋같습니다 참 화가 나네요 네 아 여러분 보여도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아 다음 소식은 우리 오이시러가 한번 아 왜냐하면 오이시러 아 그러네요 오이시러의 전문 종목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 전문 종목인 채소죠 네 헤드라인은 싱가포르 채소시장 공략하는 일본 파나소닉 아 파나소닉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자제품 전자제품 건전지 뭐 이런 거 채소시장을 공략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본 기업들이 건물 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 공장을 통해 싱가포르 채소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업체 파나소닉 전자업체죠 네 2017에서 2018년께 싱가포르 채소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연간 천 톤의 채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나소닉이 자동화 설비 생산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전자회사니까요 그 밑에 무슨 파나소닉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줄임말 제가 좋아하는 줄임말로는 팝팩솔이 아니라 PFS죠 PFS 하여튼 결국은 이게 뭐냐면 파나소닉에서 건물에서 채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생산된 채소가 일식 레스토랑이나 싱가포르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왜 싱가포르인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국토가 굉장히 좁잖아요 좁죠 그래서 중국 수입에 다 을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올라가니까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중국 수입품에 대한 뭐 잔류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파나소닉에서 지금 포장지에 파나소닉 이렇게 돼가지고 슈퍼에 판매가 되고 있대요 가격 같은 거는 거의 두 배인데 되게 잘 팔리고 일부 슈퍼에서는 품절도 되고 있다고 오 여기가 전자기업이라서 이런 게 가능하군요 일종의 요새 도시농업이 또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유럽이나 싱가포르이야말로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그렇죠 국토가 좁으니까 땅값 비싸고 근데 국토가 좁은데 어쨌든 굉장히 도시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훌륭하죠 그래서 뭐 기업들이 파나소닉 뿐만 아니라 기타야 상점 스미모토화학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세 업체가 지금 채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시장을 넓혀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면 브랜드도 더 홍보할 수 있고 일석이조에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농업기술 같은 것도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발품보다 손품이 먼저 스마트폰 주택시장 쟁거름 직방, 다방, 방콜, 두꺼비세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초창기에 앱 아 맞아요 맞아요 있었죠 다방구라고 다방구 다방구 광고했었어요 아 그런데요 기억이 나네요 아 이게 이쪽 앱으로 들어오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로바로 이제 내 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까지 컴퓨터로 해서 아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참 편해졌구나 했던 게 대거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방을 구할 때 틈틈이 이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실행해서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혼자 사는 분들 주로 막 원룸, 투룸 네 맞아요 뭐 이런 특히 월세, 전월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죠 이런 걸 이용하는 많죠 보면은 딱 자료 한번 이 그림 도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 직방의 경우 앱 다운로드 수가요 깜짝 놀랐네요 1200만 건 야 1200만 월간 조회수가 8천만 회입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다방이 600만 건 다운로드고요 네 월간 조회수가 대략 4800만 회고 네 방콜이 100만 다운로드 두꺼비 세상이 50만 건 다운로드 뭐 이렇게 되는데 직방과 담방만 합쳐서 1800만 다운로드 물론 여기 중복 투자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번에 집 알아보면서 혹시 이런데 전세 매물이 올라올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정말 혼자 1인 가구 위주로 많이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전의 공인중개사는 연결해드리고 계약되면은 뭐 이제 일종의 복비 그렇죠 복비 수수료 총 계약비의 몇 프로 네 뭐 이렇게 받는 건데 모바일 중개 플랫폼에서 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공인중개사나 건물주가 모바일에 이제 플랫폼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식빵에 매물 정보를 올리면서 광고비 수수료를 내요 올리는 비용을 좀 내요 소액으로 네 소비자는 이용하는 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마 실제로 공인중개사분이 막 알아보셨고 막 이래서 내는 복비보다는 좀 쌀 거예요 아마 거의 이제 대행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모바일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업소하고 소비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긴 했는데 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수익은 아직은 저조한 상태라고 음 그래서 2014년 네 그러니까 재작년 직방 매출이 33억이었대요 2013년보다도 2.5배 는 거긴 한데 네 순수익은 어쨌든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는 이제 비용을 계속 내면서 사람을 모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금요일 경제를 해야 되고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게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도 그랬죠 그렇죠 안찾기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사람들 많이 모으고 네 이러면서 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장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수익구조가 다 창설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하나하나씩 늘리고 그렇죠 그럼요 그 반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카카오죠 그렇죠 공짜로 쓰게 해주고 모은 사람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수익구조를 창출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허위 매물 같은 거는 조금 없나요? 아무래도 허위 매물 같은 거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각 저기 앱마다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걸러내려고는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다 거르지는 못하죠 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단신 네 헤드라인은 칫솔, 수건, 베개 등 생활용품 언제 바꿔야 할까? 이제 대청소 철이잖아요 음 봄이 오고 있죠 네 칫솔은 정말 육안으로 바꾸죠 그렇죠 그렇죠 벌어지면 바꾸죠 벌어지면 수건은 헐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걸레로 사용하죠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잘 안 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수건이 바꿀 때가 이 친구로 보내줄 때가 됐구나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네 딱 빨고 완전 싹 말렸는데 내가 이제 샤워하고 닦을 때 쿵쿵쿵쿵쿵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얇고 물기를 잘 안 닦이는 느낌이 나고 거칠고 아 맞아맞아 내가 지금 약간 린넨 천 같은 걸로 물기 이렇게 닦아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이 흡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 아 이 친구로 보내줄 때가 됐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막 햇빛에 투명하게 비치잖아요 아 맞아맞아 이 친구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싱크대를 닦을 때가 됐구나 아 그렇다 네 그러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최적의 교환 주기 이렇게 해서 교환 주기와 적절한 관리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어떤 한 서베이에 따르면 남성의 25% 여성의 7%가 이틀 연속 같은 속옷을 입는데요 이야 경우나 1인데 겨울에는 간혹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요 자 여기서 한번 손들어봅시다 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네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속옷을 갈아입었다 저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한데 아니 당연한데 아 왜 정말 저는 이틀까지 가져 있어요 겨울에는 저는 땀이 많아서 여름에는 무조건인데 네 아 이거 누구 불러와야 되나 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아 근데 제 남동생도 그냥 뭐 이틀씩 어 그냥 안 씻고 그냥 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에서 어떤 여성 방송인이 네 어 자기는 혼자 사는데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패널이 아니 그러면 속옷 같은 건 어떡하냐면서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성 패널이 여자들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패드를 이용해서 네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 여러분 30일 내내 샤워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네 저는 맨날 아침에 그쵸 아 간혹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아 근데 쉴 때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샤워를 안 했지만 속옷은 갈아입는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찝찝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찝찝할 수 있어요 요소 한 번 입은 속옷에 대장균 종, 칸디다균, 비뇨계통 질병 및 폐렴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 살고 있대요 아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있어요 아 영국의 솔푸드 대학의 애컬리 박사님이 아 너무 단호해 단호박을 드셨어 매일 속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네 어떠한 예외도 없다 알았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옷 전체를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 조언이 있대요 어머 이렇게까지 남아있나? 그런가 봐요 아 배가 진짜 점점 아파지니까 그래서 세탁할 때는 30도에서 40도의 물, 활성산 속의 표백제 제가 오투빵 쓰시면 되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면 물 온도를 60도로 올리고 항균 세제를 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 여기서 잠시 궁금한 게 있는 게 여성의 경우에는 요새 산부인과나 이런 곳을 자주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성 질환 같은 게 자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비뇨기과나 그런 곳을 평생 동안 들리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뇨기과를 간 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고래를 잡았을 때인가요? 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 한 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요 진짜 거의 뭐 평생 한두 번 간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전립선비대증이라든가 성기능이 좀 저하됐다거나 이러면 갈 수 있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세미!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수세미 새로 샀는데 수세미가 당연히 세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죠 수세미 뭐 쓰세요? 이렇게 그물형으로 된 거 쓰세요? 아니면 좀 빡빡 밀 수 있는 거 쓰세요? 나는 빡빡 밀 수 있는 면에 스펀지가 붙어있는 거 쓰죠 아 스펀지요? 저도 그거 써요 저희는 그 그물 아크릴 실로 짠 그런 수세미 아 언제 알겠다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수세미가 가정에서 쓰는 수세미는 90%가 세균에 감염되어 있대요 아 그렇죠 이 중에 절반 이상에서 대장균이 25%에서 슈도모나스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피부랑 눈의 질병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감염 질환까지 유발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수세미는 사용 후에 충분히 헹궈서 바짝 말려줘야 하고요 싱크대 위에 펼쳐두거나 개수대 안에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새것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하고요 매일 밤 항균 세제나 60도 이상의 물로 세척하고 탈수해서 건조를 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자주 바꿔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로 행주인데요 대표적인 감염원이죠 그래서 사이언스 데일리는 행주의 오염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도 많이 있다면서 한 연구 결과에 세탁 후에도 살모넬라균이 행주에서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주는 그래서 매일 깨끗한 걸로 바꾸고 손을 축축한 행주에 닦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읽으면 응당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어 쉽지 않아 사실 관리를 하는 게 알면 힘들어요 하여튼 수건도 각질과 박테리아가 붙어 있어서 당연히 뽀송뽀송하게 건조를 빠삭해서 해야 되고 침대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침구류도 마찬가지고 칫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뭐만 읽으면 다 뭐 뭐 세균이 천만 마리가 뭐 있고 뭐 결막염 비염 뭐 하여튼 이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맨살에 닿는 모든 천, 기구 이런 것들은 자주 바꿔주시겠어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칫솔의 경우에는 3개월 주기로 바꿔야 되는데 3개월을 쓰고 만약에 그게 벌어지지 않는 거면 자기가 평소에 좀 약하게 칫솔질을 하는 거래요 아 칫솔이 좋아진 거 아닐까? 칫솔의 내구성이 좋아진 거 아닐까? 날카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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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칫솔은 따로따로 떨어쓰려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저희 소비단신여인데 제가 따로 오늘 발견한 소비단신이 하나 더 있는데 간략하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 다시 연장한다는 그렇대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세금을 못 깎아줘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내년에 해주는 거 아니야? 사라고? 모르겠어요 자동차 회사들이랑 친한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소비진작 이런 거 경제에 뭐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시발 돈이 있어요 차를 뭐 매년 사는 기본 자금이 있어야지 진짜 1월달에 차를 먼저 구입하신 분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개별 소비세 인하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기사 헤드라인에 제네시스 EQ900 에쿠스죠 에쿠스를 사면 최대 210만원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에쿠스 자체가 비싸면 억단위인데 그쵸 그쵸 210만원이 뭐 그러면 뭐 에쿠스 사시는 분들 소비세 인하받으시고 그 돈으로 서피스 사세요 아 그 정도 금액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되네요 아이 참 나 궁금하다 그 샘플킷 밑그린에서 온 거 써봤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설날 즈음이다 아 배송 좀 늘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받았나요? 아 저는 아직 신청도 못했는데 아 잠깐 자꾸자꾸 우리는 깜빡깜빡 잊는단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광고 하나 듣고 오셔야 되는데 네 그런 김에 빅그린 얘기를 아 빅그린 그래서 빅그린 샘플킷 얘기했구나 네 아 이 친구 참 센스쟁이 아 이 친구 빅그린의 저 벌써 한 네 번째 광고로 저희가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어떤 빅그린에 대한 얘기를 빅그린이 실리콘 무잖아요 그렇죠 무실리콘 아 그렇죠 설페이트 계열 네 화학적 계면화성 제도 들어가 있지 않죠 실리콘이 들어간 샴푸는 왜 안 좋은가요? 오이시라 언니 실리콘이 들어간 샴푸는 제가 알기로는 두피의 호흡을 방해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물론 실리콘은 각종 화장품에 들어가긴 하는데 네 맞아요 실리콘이 들어가면 모공이나 큐티클 같은 같은 걸 막아가지고 네 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잘하네 실수는 진짜 배어있어 네 빅그린은 심지어 제가 공부한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취자 의견 시간에서 아 네 그래가지고 무실리콘 샴푸를 쓰면은 이 트러블 유발 이런 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피지 분미나 각질주기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유기농법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음 어 거기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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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빅그린 가격 얘기를 한번 오늘 어 가격 해봐야겠어요 아 네네 빅그린 가격은 일반 샴푸보다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샴푸들 네 비슷한 정도의 급에 가격과 비교해보면 어 겁나 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비교적 싼다 같은 급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유기농 채소를 어 다른 일반 저기 관용농 채소하고 가격이 더 싼 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유기농에 그 뭐가 더해져 있으니까 네 인건비가 더 드러나거나 그런 것처럼 네 네 일반 샴푸보다는 좀 비싸지만 네 가만 보면 어 같은 급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저렴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입산 외국 화장품 아니 샴푸 네 네 이런 것보다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능까지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충분히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미용실에 가면 항상 두피 지적을 받았어요 네 왜 이렇게 빨갔냐 뭐 뭐가 나 있다 지금 탈요 탈 제 얼굴보다 훨씬 하였습니다 아 이거는 두피 이렇게 막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아 맞아맞아 진단해주잖아요 바로 나와요 네 각질 막 살 있고 드럽고 막 그런 거 네 비끌린 한번 써보십시오 다릅니다 제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또 명절에 다가오면서 제 아주 친한 친구들 대학 동기들이 평상시에 딴지 막 쥐뿌리 영화에 있던 새끼들이 꼬레 명절이라고 또 명절이라고 뭐 살만한 거 없냐고 선물용 역시 샴푸 샴푸 네 좋죠 그리고 같은 급의 뭐 천연 샴푸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면 유해 성분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근데 비끌린은 없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런 것도 민감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가격 대비 질 대비 훨씬 뛰어난 점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네 본인이 자꾸 이제 피부나 두피나 이런 거 트러블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내가 쓰고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그런 거예요 맛집 찾다가 자기가 차렸다 이런 거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탁월하네 탁월하십니다 좋은 철학이시네요 이지원 대표님 잘 듣고 계시죠 대표님 사랑합니다 우리 광구주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가성비마저 자랑하는 빅그린 투 쓰리 샴푸 광고 듣고 청취자 의견으로 돌아오기 전에 1부를 마쳐야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틀면 이 광고를 안 듣고 1부를 꺼버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 듣고 1부 마치기 전에 대형 선언하고 1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뭐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 쓰리 샴푸 23위로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뭐하지? 여러분 광고 잘 듣고 오셨나요?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대형 선언 네 뭡니까? 대형 선언 우리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납으면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계속 리볼빙을 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계속 돌려먹기 하는 거예요? 네 대형 선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잘 풀고 오셨나요? gun Li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